안녕하세요. 하나발블 3과정 2학기 청소년부 31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31과를 시작하기 전에 구단원 학습계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단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견고한 백성입니다. 우리 각과의 제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31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입니다. 32과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자, 33과 제목은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 그리고 34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학습계열의 가치고 31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입니다. 우리 학습계열 살펴봅니다. 배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외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학습 요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라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한다. 자, 교육 목표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해야 함을 알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도록 한다. 자, 그 아래 학습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 학습 진행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말씀을 기억하다 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숲을 만나다에서 4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죠. 4가지 키워드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 종에서 형제로, 그리고 동역자로 영접입니다. 자, 이렇게 숲을 만나다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나무를보다로 넘어갑니다. 자, 나무를보다 QR코드 영상을 시청하고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를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 해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적어보고요. 용서하지 못한 날은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함께 적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용 규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30일과 보겠습니다. 30일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 이지요. 자, 읽을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외울 말씀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자, 숲을 만나다 아래 4가지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자,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를 용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서 인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출신이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 안에서 다 한 사람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네 번째 동역자로 용접입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용접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용접하며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아래의 질문과 또 답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어떤 부탁을 하나요? 네,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호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불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용접하기를 내게 하듯 다하고. 그 옆에 그림목상 또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 인덜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웨일 말씀, 시작! 이호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불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그 아래 더 하나 밟을 우리 31과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조렸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나무를 보다입니다. 나무를 보다 QR코드를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자, 나누시고요. 열매를 맺다. 스텝 1.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함께 나누어 보시고요. 스텝 2로 넘어가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이번 과에서 당장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용서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고 길을 걷다 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적어 보세요. 또 용서하지 못한 날은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함께 적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1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1가의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죠.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그리스도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